메세지 잘 오세요 꼭 딱히요 뭘 다 찍어? 어디서? 어디서 한참 칠게 놨을까? 이거는 갖고 놀아라 이러면 응 알겠지 아 추워 어 다 했다! 가지구만 놀기야 아 나만 갖고 싶어 다른 거 다 찍은 다음에 줄게 알겠어 삼촌 찍으면서 이것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 마스크 멋있지 얘 악당 마스크야? 이 마스크를 뺏어갖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놈들이 딱 둘이 합체를 하는 거잖아 어우 딱 마스크 딱 보면 알아? 아 뭔지 알겠어? 얘 마스크가 이 누구 마스크야? 그게 제오의 황금마스크래 얘네 둘 누가 멋진 거 같아? 둘 중에서 얘 니가 가져간 게 제일 멋진 거 같아 빨간 애가 난 쟤가 더 멋져 누가 멋져? 빨간 애가 빨간 애만 우선 하나 넣어준 거야 얘는 어떻게 합체?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어깨 쪽에다가 아따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어우 멋있는데 이거 다른 것도 다 나온다니까 다른 것도 다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해도 그때 나올 때만 하나씩 줄게 한국에 나올 때까지 그때까진 안 산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놀아 이거 갖고 놀아도 되잖아 여기서 갖고 놀라고 집에는 갖고 가면 안 돼 아 왜 안 돼? 너 집에 가면 다 부시잖아 아 안 부실게 안 돼? 삼촌 위에서는 이렇게 밖에 못해? 응 이거 빼야겠다 거봐 넌 벌써부터 빼잖아 흐흐흐흐흐흐 야 이거 아 그럼 이거 어떻게 그 돌림 말고 발사되는 거야 에이 그럼 이거 어떻게 어? 야야야야야야 이 컴퓨터 날라가서 잊어버리잖아 누가 제일 멋있어 어? 누가 제일 멋있어 내가 갖고 왔니 이 중에서 하나 갖고 싶으면 어떤 걸 갖고 싶어? 코파카 코파카가 뭐야 얘 속성이 뭐야 얼음의 속성 어우 잘 아는데 얘는 얘 흑의 속성 어우 다 아는데 우려언서 얘는 무슨 속성이야? 야 악당인데 속성이 어딨어 얘는 얘? 물의 속성 얘는 수호신이지? 응 어 언제 조립할려나 저거 하여튼 재밌게 갖고 먹고 부시지만 마세요 네 하여튼 뭐 사진작품 나올 때마다 보고 있어서 에이 다 찍었어 뭘 삼촌 삼촌 사무실에 있는 것만 다 찍은 거야? 그래서 삼촌 오늘 나왔잖아 안 나온다고 하다가 삼촌 아픈데 그래서 빨리 보여주려고 그럼 내가 그때까지 나올 때까지 얘 갖고 있을게 여기서만요 안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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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한번만 안돼요 아 제발 싫어요 왜 안돼 너 가면 다 부숴들어서 안돼 진짜 안 부숴들어 부시면 어떡할건데 부시면? 어 찌찌 백번 꼬집어 싫어 다른 장난감을 뺏고 싶어 어 그래? 야악 아니 안돼 이 중에 저기 봐 얘는 안되고 어 쟤 가져가 얘? 쟤도 가져가든지 아니면 코바카 가져가는데 쟤는 뒤에 있는 애는 크리스천은 빼고 가져가든지 안 돼 그렇게 해 알겠어 얘가 누웠지 크리스천은 빼고 응 여기까지입니다 에잇 어 미국에서 수입한거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또 저기 뭐야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씩 더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바이오니클만 또 계속 보여드리는 것도 그런거 같아가지고 참고하시고 인사선 인사 이빨 이쁘게 근데 한국에 언제 나와? 쯤 쓰면 나올거 같아 쯤 쓰면 나올거 같아 인사 이쁘게 하시구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재밌게 갖고 노세요 네 부시면 찌찌 100번 꼬집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도 돼 한번만 꼬집어보자 으악 이렇게 해도 돼? 이렇게 해도 되지 얘도 뒤에 끼는거 있어 알아 그것도 사줄게 재밌냐? 어 어 얼마나 보셨나? 많이 안보셨어? 응 야 바이오니클만 저 히어로픽 때는 또 왜 끼는 하냐 응? 있으니깐 악다운 애 어디있어 응 가자 두개 가져가면 안돼 안 된다니깐 뭘 어떻게 돼 아 제발 집에 있는거 삼촌 줘 응? 집에 있는거 빨간거 삼촌 줘 응? 안 돼 함촌도 안 돼 엄마 아하 좀만 기다리면 돼 금방 나와 알겠어 흐흐 어 이거 왜이렇게 잘 빠져 아우 또 빠졌어 니가 부신게 아니고? 아니 이게 자꾸 빠져 잘 껴봐 너 잘 갖고 노네요 한꺼번에 다 모아갖고 갖고 놀라고 그래 지금 근데 그게 더 재밌지 않을까? 뭐 전체 다 조집한 다음에 연속 그거 되면 갖고 노는게 좋지 않을까? 전체 뭐 다 조립하고 응 전체 다 조립하고 뭐 다 모아놓고 갖고 노면 더 좋지 않을까? 더 좋지 응 그럼 그때까지 갖고 가기 없기? 어 하나 하나는 갖고 가요 나 혼자 돈은 여행을 해요 콩네onta 왜 무냐? 은서가 다 재밌게 하고 노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많이 안 부셨어? 응 하나도 안 보고 잘했어요 나 이거 가져간다 그때 안 가졌어? 응 응 그래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